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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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네. 이렇게 했으니까. 그 순간에도 웃어볼게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다. 그럼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커밍이니 카스브 안녕하세요. 카스브 영재입니다. 태양의 노래를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한 마리 부탁드릴게요. 우선 태양의 노래를 기다리시는 많은 팬들, 저 그리고 같이 하시는 배우분들이 다같이 열심히 머리를 싸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다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. 가장 좋아하는 넘버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12번 곡이고 넌 소중한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. 저희 태양의 노래 넘버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바보같이 난 몰랐어 네 웃음 뒤에 쓸쓸한 그림자 어떻게 보지 못한 걸까 감사합니다. 제 노래 이제 태양이시면 널 만나러 갈 때가 모두 응원사이트에서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녹음한 굿바이데이스가 같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체크리아웃 해주세요. 감사해요. 안녕. 이쪽으로 herkes. 아닙니다. eastings ask. ero 감사합니다.